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남원시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관이와 광할로에서 사원 여주로 탁백숙을 만드는 요리로 공모전에 참여합니다. 춘향의 고장인 남원을 명관이가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리산, 섬진강이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의 도시입니다. 초복에 먹었습니다. 남원 여주를 넣은 탁백숙을 보여드립니다. 재료로는 닭 1개, 여주 30g, 삼계탕 재료와 파와 마늘이 필요합니다. 여주는 남원에서 산 여주입니다. 삼계닭과 파를 준비했습니다. 초복을 맞이하여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재료들을 아들이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압력솥에 파와 마늘, 약재들을 넣어서 넣고 있습니다. 압력솥에 세야지 좋은 것은 유치님들 모두 아시지요. 남원에서 산 여주가 색다른 맛을 내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들과 광할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지는 남원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암행어사출도라는 곳이 마페의 상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혼줄나는 변사또라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조형문들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노란색 수선화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연못에 비친 광할로가 아주 고즈녁스 하얗게 보입니다. 연못의 물고기에 열심히 미끼를 주고 있습니다. 광화루라는 현판이 보이시지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러 흔들고 가고 있습니다. 삼신산의 모습입니다.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을 섬으로 만들어 조성했습니다. 연못 사이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주를 사는데 아주머니가 공모전에 나간다고 하니 덤을 더 주셨습니다. 풍성한 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복을 맞이하여 삼계닭과 파도 샀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분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삼계자료로 국물재료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삼계자료에는 많은 안에 속 재료가 있었습니다. 마늘과 파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압력솥에 대추도 넣고 파와 마늘과 닭도 넣었습니다. 국물을 위한 속 재료도 넣고 음식의 하이라이트인 여주도 잘 씻어 넣었습니다. 압력솥으로 속 재료가 푹 있게 잘 됐습니다. 아주 색다른 맛인 닭 백숙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원의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같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